중보가 어떤 놈인지 제수씨가 더 잘 아시잖아요.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놈인 것 같아요. 너 서울 가서 새로운 일 해볼래? 강남연합보스 정기철. 정기철 대립구. 이런 기회 진짜 자주 안 옵니다. 두 개의 특징을 시켜주십시오. Yeah, we've waited for our time to come, can't get the end. 저 절대로 사람을 생명시켜도 되지 않겠습니다. 이번 작전은 보안이 생명입니다. 나도 나를 믿는다. 수요강 사무천이 새로운 제안입니다. 우리한테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. 정기철 만나라면 만나고 심리전 하라면 하겠습니다. 이 미친 수사는 빨리 끝날 수만 있으라. 정기철 맞지? 내가 널 믿어야 되지 않겠냐? 쏴! 날 속이는 건 안 돼. 내 포도 있고, 너무 잘생겼어. 너 우리 쪽아야, 네 새끼야. 한 번에 힘을 신세께 할 수 있게, 저쪽으로 도와주십시오. 아니, 그니까 이 재이가 우리를 왜 해두냐고요, 지금! We're gonna stay in the rain, we're st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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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the rain. 아셨어, 아셨어. 아셨어. 너 누구야?